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미 23년 전에 롯데 재과를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롯데는 이번 정상회담의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롯데 자산 개발이 완공한 롯데센터 하노이입니다. 높이 272m로 지하 5층, 지상 65층으로 이뤄진 롯데센터 하노이에는 롯데호텔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마트, 오피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상층인 65층엔 전망대인 스카이워크도 운영돼 베트남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에선 롯데 이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롯데 재과를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자산개발 등 16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으로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수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젊고 소비 여력이 높은 베트남인들에겐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롯데리아 등이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 바람이 불면서 이제 막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하려는 기업들에 비해 롯데는 상당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만큼 롯데는 어제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의 랜드마크 빌딩인 롯데센터 하노이에 방문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이 성사된다면 글로벌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인지도를 쌓아 올린 롯데는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유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화학과 SOC 구축, 4차 산업혁명 등 진출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 감사합니다.